형이라 부르면 좀 그럴까봐 석진이 약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은 이해를 전 쿨합니다 오케이 나도 가보 괜찮아요 나도 쿨 제목 금으시락꼬 김태형 오케이 금으시락꼬 석진아 무대마다 안무 한 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금으시락꼬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으쌰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금으시락꼬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콩닥콩닥 윤기야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걱정 말거라 금으시락꼬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오오 다들 사근리야 왜 얘만 좋아해 호석아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금으시락꼬 천녀 일칠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따뜻한 미소로 보아다운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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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 이거 있어요 그 의성어 보소 지민아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 번 실수한 거 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금으시락꼬 금으시락꼬 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인 거야 변함없어 아우 으헉으헉 으헉으헉 으허헉 흥흥아 예 형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려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흥흥흥흥흥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오구 오구 으하하하하하 뭐 들어볼까요? 와! 아 태현이 잘 뜬다. 잘 뜬다 야. 맞아요. 가장 시...